안녕하세요. 수도권 및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교사 박성현입니다. 지금쯤 정시 모집을 앞두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진학주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각 대학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권 소재대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아무래도 서울권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그런 대학이죠. 수도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대학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첫 번째 국세형탐 4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 경기대, 당국대, 수원대 이런 학교들은 4개 영역을 반영하지만 그 밑에 대진대, 동양대, 성결대 등 많은 대학들이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들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2개 영역, 대체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수도권 대학들은 반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방법이나 비율 등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로 탐구한 과목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동대, 에트로폴 캠퍼스 같은 경우는 등급만 반영하는, 그러니까 100분이나 표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등급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한대의 경우에는 2개 영역만, 이처럼 수도권 소재대학들은 반영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 대학들은 수능성적, 경쟁률, 충원율 등에 있어서 등락이 큰 편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경기 북부권에 있는 한 대학의 신소재공학과를 표로 가져온 건데요. 2018, 2019, 2020, 경쟁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충원율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입결은 올라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향성 없고, 경쟁률과 충원율이 이렇게 등락이 일어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네 번째, 반영 영역의 수나 반영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입시 처리 발표하는 각 기관들의 지원 참고점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거는 경기 동북권에 있는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가져온 건데요. 본청,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155점을 A사 150점, 그러니까 높은 데는 167점, 낮은 데는 147점, 서울시 교육청은 155점. 이렇게 단순 지원 가능 점수를 보더라도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서 수도권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겠는데요. 당연히 수도권 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포인트는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반영 영역이 3개냐, 4개냐, 혹은 탐구 과목이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그래서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대학들은 서울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반영 영역이 4개 영역이고 대체로 2개의 탐구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서울권 대학과 큰 차이 높고 탐구의 어떤 숫자와 영역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투트랙이죠. 두 개 트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일, 일반이 해가지고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과목을 본인이 뭐랄까 유일한 과목부터 비율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을 원서를 쓰실 때 자기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영 영역이 고정된 대학이 있고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대 간호학과는 수학하고 영어를 고정으로 하고 국어와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할 때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선택하는 방식의 대학이 그 학생한테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대학이 복수의 트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가천대를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3기대의 경우에도 일반학생 전형이 있고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계학과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국수영탐 한 과목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일반학생 전형과 수학을 60%로 고정하고 국영탐 중에서 한 과목을 40% 반영하는 이렇게 투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입결도 보시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국수산 평균 100분위가 74.2%가 나오고 74.2점이 나오고 수 하나를 반영하고 국탐을 고르게 된 경우에는 수가 93.5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죠. 이렇듯 동일 대학이 하더라도 투트랙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의 유형에다가 원수를 쓰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당연히 네 번째 방법은 그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잘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붉은색 글씨가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가천대를 보시면 일반 2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묶어놨죠. 하나 영역에서 45%, 40%, 15%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잘한 영역부터 45%, 40%, 15%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하는 일반 2와 그 위에 국어, 수학을 35%, 25%, 영어 20%, 탐구 20% 이렇게 고정해서 반영했을 때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입문 1, 일반 1이죠.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40%나 봅니다. 탐구를 15%만 보고요. 그러니까 동일 입문계다 하더라도 수학을 25% 보는 대학이 있고 40% 보는 대학도 있고 탐구도 15% 보는 대학이 있고 한양대에리카 같은 경우 보험계리의 경우에 25%를 반영하죠. 그렇죠. 이렇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험생에게 맞는 대학을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나대와 한양대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 분을 한 과목으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도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인데요. 인천대는 조금 위에 나와 있는 대학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대는 과탐이 지정되어 있고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본다는 점이 위에 나와 있는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대학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간혹 질문할 때도 제 영어 등급이 몇 등급인데 이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물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영어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렇다고 보면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았을 때 과연 앞에 등급 학생과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받을 것이냐. 결국 급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밑에 수원대라든가 여기는 생각보다는 등급 간 점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죠. 대신 이 점수는 요강에 나와 있는 점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가중치라는 것이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하시면서 본인에게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유리하고 어느 정도 불리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 소재대학 두 번째 전략입니다. 수도권 소재대학은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권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주로 진학한다고 놓고 보면 수도권 대학은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3등급에서 4등급 일부는 5등급 학생들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수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합격자 중에서 수학 나형의 응시를 보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줬을 때 나형으로서 가형 응시자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백분위 대학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5%와 10% 정도 수준의 가산점 가지고는 뒤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5%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형 본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가서 한번 수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끔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대의 국제산업정보학과 이게 올해는 경영학부에 포함이 돼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산업정보학과가 영어 60%의 탐구한 과목, 구원학 수학 중에 한 과목 이렇게 3개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수형탐 4과목을 다 반영하고 국제산업정보학과를 모집했을 때 11명이었는데 경영학부로 90명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모집 규모가 확실히 커졌고 수능 반영 방법도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그대로 해서 개선하면 안 되겠죠. 을지들을 잠깐 보시면 스포츠아웃도어학과하고 중독재활복지학과가 성남캠퍼스에서 의정부 캠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지원풀이 성남캠퍼스가 좀 넓다고 봤을 때 스포츠아웃도어학과하고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입결이 살짝 내려갈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신대 같은 경우는 가군 모집단위가 다군으로 혹은 다군 모집단위가 가군 모집단위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입결을 참고하실 때 작년과 올해의 요강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점에 근거해서 수험생에게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우리 진학선생들의 역할이고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도 제가 서두에 수도권 소재대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기관별로 지원 참고점의 변화가 좀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작년 정시에 배치 점수하고 실제 점수, 대학이 발표한 점수하고의 차이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점수를 한번 과자와 본 건데요. 대체로 점수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부 모집단인 경우, 프랑스학과의 경우에는 두 기관의 교육청의 지원 배치점, 참고점하고 대학의 70% 컷을 비교해보면 22.75점 이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일체했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 참고점과 약간 기관별로 기관이 판단한 근거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재수를 피하고 현역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서 조합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전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좀 더 합격을 염두에 둔 지원이라면 지금 화면을 잠깐 보이시죠. 화면을 보시면 아무래도 뭐랄까요. 재수까지 각오한다 혹은 어느 어느 대학 수준 이상만 갈 것이다 라고 지원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은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합격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보수적으로 점수를 계산하셔서 지원을 하는 것이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도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간 모집 단위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야간 모집 단위가 일부 줄긴 했는데 그래도 강남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인천대 등은 그래도 야간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 같은 경우는 다군의 경영관리자율전공이 55명 모집이죠. 모집 규모도 크고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기회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수권대학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방거점국립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거점국립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서울대학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지만 실제 서울대학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모두 4개의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대학들이 2개의 영역 혹은 3개의 영역 이렇게 대학별로 반영 영역의 수가 달랐었는데요.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대체로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합니다. 두 번째,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대학별로 활용 지표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대는 가군과 다군에서, 제주대는 나군과 다군에서 나머지 거점국립대학들은 가나군에서 모집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강원대와 제주대가 백분위를 반영하고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은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백분위를 반영한다든지 표준점수를 반영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회과목, 과학과목, 사탐과 과탐의 난이도에 따라서 백분위의 블랭크가 생길 수도 있고 하면 당연히 유불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대체로 탐구 영역을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반영지표가 백분위와 표준점수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학교를 찾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본캠도 있지만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캠이 있고 삼척도계캠이 있습니다. 전남대의 경우에는 여수캠이 있고요. 경북대의 경우에는 상주캠이, 부산대의 경우에는 밀안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모집단위들은 그 대학의 본캠에 비해서는 입결이나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거점국립대학에 희망하는,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본캠보다는 입결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이런 모집단위를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진 화면은 2020 강원대학교 삼척도계캠퍼스의 입결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음영체리가 되어 있는 걸 잠깐 보시면 중간에 작업치력과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11명 모집이었는데 23명이 지원을 했죠. 경쟁률 2.1. 그리고 최종순위가 예비 번호 12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자 11번에 11명에 추원합격자 12명. 그럼 결국 지원자가 모두 합격하는. 그러니까 이 본캠과 다르게 삼척도계캠인 경우에는 경쟁률도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추원까지 감안했을 때 웬만하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글로벌 인지학과를 잠깐 보세요. 49명 모집이었는데 101명 지원을 했거든요. 경쟁률 2.1대 1. 그런데 추원합격이 52명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49명 최초 합격에다가 추원합격 52명을 더하면 101명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뿐만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캠퍼스 특성상 경쟁률이 낮게 형성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점수와 익혈가 좀 떨어지게 본인의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나 취업 등에서 좀 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하느냐 하나의 어떤 고민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삼척도계캠도 하나의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성적대 학생들에 따라서는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울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보다 모집 단위 수가 많다는 겁니다. 맨 아래에 음영체를 해놓은 게 고려대학인데요. 고려대학이 모집 단위가 50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쭉 내용을 보면 전남전북대는 95, 96. 그렇죠? 적은 대학이 제주대, 충북대인데 60, 67.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분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추운 학교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수도권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서울권 학생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사항은요. 지방 거점국립대학들은 당연히 국립대학이니까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는 학비가 저렴한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지방에 있는 수험생보다는 서울권에 훨씬 더 정시 원서를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많이 포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권 학생들이 충분히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한번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거점국립대학들의 입문계열 모집단위의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정리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일부는 표준 점수를 그렇죠. 그래서 약간 탐구 영역에서 유불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남, 전북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역에서 국어 반영비가 상당히 높은 대학이죠.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반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점국립대학이지만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의 반영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고요. 특징적인 건 이 거점국립대학들은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성적 반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연계열 모집단위입니다. 당연히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입문계열 모집단위에 비해서 수학 반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전남, 전북대, 충남대는 40%, 45% 높은 반영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점국립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과 비슷하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시면 전남대 같은 경우 수학 가형의 20%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 과탐 10%까지 30%에 가까운 점수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 가산점을 계산을 해서 실제 대학별 환산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학생들이 그나마 거리상으로 강원대나 충남대, 충북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강원대 같은 경우는 가형 응시자에게 20%, 과탐 응시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준다는 점 그리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나형 응시자의 수학 점수 15%를 감점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수도권 대학과 마찬가지, 거점 국립대학들도 대학별로 이렇게 점수 반영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급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또 2등급과 3등급 급간을 보시면 충북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10점과 9.5점의 0.5점 차이니까. 그리고 많이 커 보이는 대학은 전남대인데 이게 만점이 200점이냐 10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대학별 환산점수 비율을 적용하면 또 점수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센 진학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학생의 영어 성적의 어떤 감점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반영할 때 수학 가형 응시자만 자연계 모집단위를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학 나형을 본 친구들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 가나, 과탐을 지정한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제한이 돼 있지 않다면 이런 학교들은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충북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5% 감점,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가산점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형 응시자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농구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대나 경북대, 물론 경북대는 같은 계열의 어학계열 학과만 그런데 탐구 과목 하나로 제2외국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별로 가산점이 있는 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형 한 4등급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나형 2등급이나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봐서 가산점 10%, 가산점 15%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분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5%를 줘도 나형 2등급 학생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가산점 15%를 주면 나형 학생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확인이 되죠. 그 대학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아니면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그 대학이 10%를 가산점을 주느냐 15%를 가산점을 주느냐 이렇게 상당히 입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그 대학 방식대로 대학별 점수를 환산을 해서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 거점국립대의 지원 전략입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 가, 나, 다 모집 군별로 배치된 인원을 쭉 적어놨는데요. 특징적인 건 그래도 서울 학생들이 거리를 감안했을 때 충남, 충북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충북대를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는 가군에서 102명 많이 늘었죠. 그런데 경상대는 가군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경상대의 경우에는 다군이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전남대는 가군이 그리고 충북대는 가군이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충남대는 나군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학과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상황을 확인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학력 인구가 올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인원이 많이 는 충북대나 전남대 가군 같은 경우는 서울 학생들한테 기회의 모집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방어처럼 국립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까지 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출신대학 학생들을 30% 의무 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부산부터 시작해서 세종까지 총 109개의 공기관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는 광업지능 분야, 관광 분야, 건강생명 분야, 제주는 국제교류 분야, 국세관리, 교육연수 분야 이런 식으로 주제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지금 109개가 지방에 이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좀 고려한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전남의 경우에 한국전력공급, 한전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내려가 있고 22년까지 30%의 의무 채용을 한다는 이것이 있어서 그런지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기공학과의 어떤 선호도가 지역 내에서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고민한다면 수도권 대학보다는 이렇게 거점국립대학의 공기업과 관련된 공기관 관련된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합격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의 의무 채용한 학과와 어긋나서 지원하는 게 좀 더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거점국립대 지원 전략입니다. 물론 이 지방거점대학을 국립대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법이나 보건 같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중상의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점수가 낮아서 낮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해서 지방거점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충남대 기술교육과 기계재료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이런 학과들은 임고학격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범계열의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들을 한번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취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세를 모이는 학과가 간호학과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강원대학교 독액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건계열 학과도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가 있다. 또 하나 이제 경북대 강원대의 농업생명 관련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뭐 산림청이라든가 농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농업, 임업과 관련한 기관에 전통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점수가 모자라서 서울권 대학을 못 가고 지방거청국립대학을 간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공세적으로 좀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하나의 대학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비슷한 어떤 대학의 동일학과와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확보된 대학이 아닌가 이런 대학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거점국립대학들의 배치입니다. 간학원, 모취군 배치인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학생들이 그나마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충남대와 충북대가 입문은 이렇게 엇갈려 있죠. 충남대가 입문경상이 나군에 그리고 충북대는 가군에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할 때 아무래도 점수가 좀 불안해서 이쪽 지역을 지역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입문에서 대표적인 학과, 경영학과, 자연에서의 기계공학과 한번 충원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대체로 제주대가 다군 모집이라는 걸 빼면 보통 50%에서 100%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권 대학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 자연계열의 기계공학과를 보시면 제주대가 특이하게 전년도에 충원률이 높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입문과 비슷하게 고정도선에서 형성이 됐는데 작년 경우에는 제주대하고 충북대가 좀 특이하게 충원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바퀴 전후가 충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충원률과 재작년 충원률, 최근 2개년 정도의 충원률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충원이 일정한 규모로 발생하는 학과가 올해도 충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학과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도권 사립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방 거천 국립대학을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을 못 가고 수도권에서 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과의 경쟁력이나 그리고 취업,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굳이 집에서만 혹은 기숙사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생의 어떤 강점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진행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대와 충남대 그리고 이제 서울권에 있는 A대학, B대학, C대학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입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거천 국립대학들도 충분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점수 안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민을 하면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거천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평균 100분위, 입결 자료를 찾아보신다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거천 국립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대학의 세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윤곽과 가이드를 잡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학생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방식을 찾아보고 전년도 입결, 경쟁률이라든가 충원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캠퍼스의 위치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수도권 대학과 거천 국립대학들이 좋은 기회의 대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지역 수도권과 거점 지방 대학들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